게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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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탑이냐? 아 오늘 왜 이렇게 게임하기 힘드냐? 나 다치했는데? 아 난 몰라 난 다치했어 나 이번판 게임할거야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아 샹 요새 탑 뭐가 좋지? 케넨 하는 사람 없나? 나 케넨 하고 싶은데? 랩스티건당 캡슐파이 요새 케넨을 하셨네? 어우 똥쌌는데 근데? 사일러스.. 아 잭스 상대로 괜찮나 케넨?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나 갑자기 말파이팅 마렵네? 안 되겠다 말파이팅 해야겠다 말파이팅 존나많아요 님들 갑자기 이거 안되겠어 못찾겠어 말파이팅 자기들 뭐 들지? 야 얘는 무슨 직공을 뜨냐 말파로?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마순팔 드나? 마순팔에 주문자구요? 꽤 따른? 아니 근데 착취랑 이거랑 별론데? 손정보나 들어야겠다 재밌겠다 말파이팅 얼마나 하네? 더워서 보통 깠어요 그냥 빡쳐가지고 진다 넌 진다 또 이 빙함 알파이트가 또 이펙트가 이쁘거든 뭐해 앗 해줘야지 저기 안 해주면 딱 지져 G파이트 특공 뺏어간 사일러스가 좀 더 잭스 아아 뒤졌다 잭스 말파 스킨 원피스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십떡인가요? 그거는 좀 십떡 같네 ㅅ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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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 아아아아 야 어렵게 세 ㅅ아 ㅅ같네 어? 뭐야 저거 존나 센데? 미친 챔프네 잭슨 저것도 너프해야돼 너프할게 한두개가 아니야 1L 아칼리 잭슨 빨리와 이거 다이브해야돼 아사 SK CS 다 놓쳤다 병신 아 깝다 시동 좋았다 안 꺼지냐? 그렇지 나이스 개이득이야 이거 이대로 가자 재뿔 재뿔 나오고 밤이 불씨 아니 잭슨 CS 13개야 망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왜 아군만 당해 왜 아군만 당하는거야 아 탑은 이제 안와대 다 풀어줬어 이거 라인땜에 CS 존나 해들고 왔어 어어 진짜 타이 캐릭터네 저거 아군만 당했고 아군만 당했고 뭘 가야 안아플까 잭슨한테 야 뒤진다 아 궁 있다 좀 더 시바세기야 쏘라지 뷰씨 내가 탑 주도권 넘어왔죠 이대로 반반만 가도 이깁니다 왜냐면 한타의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물량 하나 더 있네 근데 왜 안돼 아 뭐야 저건 아 진짜 깔끔하게 갱해피 아 근데 라인 망했다 괴물지도 아니고 다야에서 누가 말파궁을 맞아요 키키 지금 말파궁은 달라요 아니 근데 마숨팔 가면 안돼 내가 닌타 깔건데 강인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루종일 쳐맞아 방금 맞고 지한이형 저 04년생인데 형방송 배우면서 롤프로 준비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네 닉네임 젖꼭진님 공부하세요 그냥 지금부터 해가지고 못해 롤프로 안돼 안 돼 못해 못해 지금 하는 사람 너무 잘해갖고 딴게임은 딴게임 알아봐 딴게임 롤은 보였어 이미 그 몇 년에 그 어? 그 몇 년 동안 싸워온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 흐흑흐흐흐흐흐흐흑 재밌다 아니 너무 아깝다 사라져 리신 아니 그 카직스 그렇지 아 너무 아픈데 아니 이거 아 마법피가 존나 많네 어쩜 좋을까 어떻게 해야 잭스를 이길까 마따이는 원래 못 이기는데 착취로 빠져야 되는데 때리고 빠질 수가 없네 추격을 추격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탑 재밌다는데 편안하네 똥싸도 혼자 있으니까 우선 진짜 못하는 애랑 하면 안걸리는데 나 아까 궁 없었다 방금 따여준거 바보인게 아까 궁이 없었죠 하아 따아! 씨발 못이기네 이야 ㅈ같네 도망갈걸 어땠다 이거 게임 망했다. 탑 이러면은 끝났는데 솔킬 따위고 누구 노플 이러는거 존나 웃겨온건데 정복자가 너무 사기다. 말파로도 정복자 괜찮나? 파밍을 하고 싶은데? 젝스 너무 매너 없다 근데 CS 내가 더 많으니까 돈 차이는게 많이 안나 들어와봐. 개새끼야 와 존나 상이네. 저 와중에 못하게 해야돼 프리징 탑은 어차피 키를 한두개 줘도 돼 레벨이랑 CS가 제일 중요해 이 새끼 왜 시비야 이 새끼 점수 좋나 신경쓰는 새끼 아니었냐? 탑 가면 점수 안떨어지냐? 쟤들 하는거에요 오 쉣 이거 먹어야되는데 꺼져 음 꺼져 그렇지 괜찮아 어차피 잭스야 한타 때 내가 그냥 전멸궁으로 상인공 띄우면 돼 저 새끼 그냥 터어 밀드 할거 없어져 솔직히 내가 봐도 젖같이 못하긴 해 아까 궁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왜 박은지 모르겠네 근데 뭔가 궁으로 도망가면 비참하잖아 악질림 쿠키 열개 감사합니다 리빙 포인트 원 딜이었으면 잭스 누가 키웠냐고 활성화 흐어어어 아 리쉰한테는 안쫓어도 되는데 이 새끼 싯밥인데 이 새끼가 싹왜 한타 때 아직 한타는 아니잖아 제스 저기있다 야 저 뜨끼랑 안 싸아주면 돼 얘는 탑소라카랑 라인전 떴하네요 또 즐거 같네 그렇지! 좋아요 어차피 마이파이트라 타워 허깅은 되거든? 다이브 절대 못해 난 찍어줬다 난 무슨 일이야 아 뭐야 잭슨 마크해 잭슨 마크해 잭슨 마크해 잭슨 마크해 아 아 아 나 나 나 죽었다 버려라 아 카이다 정말 뺐다 개이덱이다 이거 다이아 이 정도 탑 이 정도 해주면 뭐 다이아 2급인지 뭐 뭐 여기서 더 잘하면 내가 여기 있겠어? 다이아이 탑 솔로드 이 정도 해요 다 우리 팀 탑 솔로드는 다 그랬어 잭슨 지금 마음이 조급하지 말파 상대로 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 한타 지거든 어차피 싸우는데 일단 아껴야 되지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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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리 간다 으아악 야 죽여 죽여 그 새끼 죽여버려 그냥 개새끼 야 이 새끼야 존나 잘하죠 방어로 400이잖아 존나 상담자잖아 이게 탑이지 라인점 뭐 일리킬 준다고 아무런 지장 없다니까 지장은 있는데 잭슨은 그냥 딱 거기까지인거지 그냥 라인 라인 솔킬 낼 능력 그거 롤 5대5 게임인데 딱 저기까지야 그냥 아 방어력 542 사실 말파이트 할 때 방어력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살짝 살짝 느껴지거든 살짝 느낌 텔도 안써서 돈 늘면 되죠 이게 운영이야 탑은 운영이에요 님들 스플릿 탑 소리 모든 것 그냥 스플릿하면서 안 끊기고 합류 그냥 이런 차이지 와드가 없는데 아트인 아까운데 뭐 끄냐 이거? 탑 차이 끝나고 춰야겠다 하하 제스 기분 존나 저롯지 어? 야 내가 이제 이긴다? 어떡하냐 이거? 오오오우 쉣 하아 와 승전복 믿는데 승전복 피치하는거 봤어요? 폭탄 테러로범이야 폭탄달고 달라고 해서 박으니까 그냥 어? 야무지네 여러분 보셨죠? 이게 탑이에요 저는 언딜런데 탑을 이만큼 한 거고 걔네 탑만 하는데 똥 싸는 거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막 10데스 치겠나? 아니잖아 잘했잖아 헌터 때 누가 더 잘했어요 잭스랑 나 딱 말해봐 나잖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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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